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약간 아이디어를 좀 가미해서 이 친구를 한 번만 더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자, 나오세요. 역시 은영 선배님. 아까 이거 재운 갈비. 나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거 재운 갈비 하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재운 갈비를. 재운 고기를. 나도 모르겠지만 한번 썰어보게 투. 재운 고기 썰어보게 투. 재운, 재운. 재운, 재운. 재운, 재운. 재운, 재운. 갈비 사. 갈비 사. 야! 토마토. 다음 참가자는 선후배가 만났습니다. 우리 강재진 씨와 박경호 씨입니다. 맞다. 두 분은 오늘 어떤 개그를 좀 준비하셨는지요? 자, 저희는 유도를 그냥 유도가 아닌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유도 보이즈예요. 네, 유도 보이즈. 자, 갑니다. 1분! 스타트! 야, 이거 내 우위야. 재이! 아니, 내 거를. 아니, 내 걸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내 우위를. 내 걸 왜 먹어, 임마. 샴푸통입니다. 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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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하라고. 재이! 한 번도 해. 재이! 재이! 나 두 번 해가지고 지금 피곤해하니까 지금 잘할게. 나 깨우지 말았어? 재이! 잔다고요? 재이! 깨우지 마. 깨우지 말라고. 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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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뽑기입니다. 재이! 인형 뽑기! 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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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 친구가 잘하네. 이 친구가 잘 깔아주네. 재이! 재이! 너 나랑 같이 개그를 짜러 가자. 재이! 아, 안 돼요. 아, 얘 나랑 개그를 짜면 돼. 아, 얘 나랑 개그를 짜면 돼. 아, 얘 내 편이야. 아, 내가 좀 짜자. 아, 내 편이라고 쓰자. 뭐야? 삼각김밥입니다. 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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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재이! 자, 성공입니다. 어, 뭐야? 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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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